2019년을 시작하며 희망찬 한 해를 다짐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어린 시절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막상 어른이 되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흐르는 걸까요? 오늘 생강연구소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흐른다고 느끼는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참 시간은 어떻게 나이에 비례한다, 비례해서 흐른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요즘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는 뭘까요? 일단 열심히 사시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노래도 나왔더라고요. 혹시 노래 한 소절 듣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평일 일과 중에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데 왜 주말만 되면 시간이 너무 빨라서 아쉬워요. 아쉽네요. 정말 공감이 많이 되는 노래인 것 같아요. 주중 일과는 참 천천히 흐르는데 주말에 쉬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너무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평일보다 주말이 더 빨리 간다 이런 얘기인데 또 생각해 보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훨씬 더 빨리 흘러간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농담 삼아서 50이 되면 50마일로 달리고 맞아요. 100세가 되면 100마일로 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프랑스의 소르몬 대학교 철학 교수를 역임했던 폴 자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 얘기는 10살 때는 1년을 인생의 10분의 1 정도로 생각한대요. 그런데 이게 나이가 50세가 되면 1년을 인생의 5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70세가 됐다. 그러면 1년이 내 인생이 7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너무 빠른 거잖아요.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흐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부르는 얘기가 시간 수축 효과라고 합니다. 시간이 수축되는 거죠. 사실 저만 해도 벌써 4월도 중반이 지난 게 믿기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시간 수축 효과는 무엇이고요?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는 건가요? 지금처럼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간다. 나이가 들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지? 이렇게 느끼는 것 자체가 시간이 좁아들어 있는 것 느낌이 드니까 시간 수축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최근 3월에 연구 결과가 발표되는데 미국의 듀크 대학교에 있는 기계공학과 교수인 에드리언 베이안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 두 개의 시간이 있다. 하나는 물리적인 시간이고 하나는 마음의 시간이다. 물리적인 시간이야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시간이 될 거고요. 마음의 시간은 나이 어린 사람과 나이든 노인과 다르게 흘러간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마음의 시간에는 일련의 어떤 이미지들로 이루어진대요. 이미지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릴 때는 그걸 빨리빨리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위 시간 내에 많은 이미지들을 빨리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 몇 개 처리를 못해요. 게다가 한 이미지에서 다른 이미지로 바뀌려고 하면 이게 연결되는 시간도 또 많이 걸리고요. 그러니까 하루를 열심히 일했는데 별로 한 일이 없다. 그동안에 처리했던 이미지 숫자가 훨씬 줄어드는 거죠. 다른 시간 내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새로운 심상을 습득하고 그걸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릴 때는 그걸 생생하고 빠르게 처리를 하는 바람에서 나이가 들면 별거 한 일이 없는데 금방금방 보니까 몇 개 못하고 이미지도 되게 느리게 처리가 되고 그런 거죠. 아이들 보면 눈동작이 되게 빨리빨리 움직이잖아요. 그때 이미지가 빨리빨리 처리되는 거죠. 이것저것 다 보잖아요. 그렇죠. 나이 들면 뭐 별로 새로운 게 없으니까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 시간들이 지루하지 않는데 점점 더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끼고 상당히 즐길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들어보면 나이가 들면 새로운 이미지나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좀 느리게 판단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오히려 일상이 좀 지루하고 시간이 천천히 간다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별로 새로운 게 반복되면 좀 지루해지고 천천히 가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가 되게 긴 것 같은데 돌아보면 한 주 한 달은 너무 빨리 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그렇게 새롭게 저장되는 정보가 없으니까 시간이 사실은 너무 뭐라 그럴까 하루는 지루하지만 지나 보면 너무 짧게 지나갔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흘러간다고 느껴진 이유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기억에 남을 만한 특별한 일들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시간 수축이 일어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일종의 생체 시계와 관련된 건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행복감을 느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도파민이잖아요. 그런데 이 도파민 자체가 20살 때 가장 최고치로 많이 분비가 되고 그다음에는 10년 주기로 5에서 10%씩 줄어들게 된대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면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겠죠. 이렇게 되면 젊을 때는 되게 행복하고 이런 것들이 금방 느껴지는데 나이 들면 별게 있겠어. 좀 심드렁해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도파민이 줄어드는 거. 이거를 네덜란드 심리학자인 다오베 드라이스마라고 하는 교수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생체 시계가 점점 느려지기 때문이다. 도파민 분비가 줄어드니까요. 사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의 미국에 있는 신경학자인 피터 맹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젊은 사람 25명을 데려다 놓고 그다음 또 나이 든 분 한 15분을 모시고 나서 두 양쪽에다가 3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가지고 시계가 없이 그다음에 버튼을 눌러서 3분 되면 딱 눌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젊은이들은 3분을 딱 쟀을 때 3초밖에 차이가 안 났대요. 5차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각을 하는 거죠. 그러게요. 나이 든 분들은 3분 40초가 되니까 이제 3분 됐어요. 그래서 아. 이 정도는 해줘야지만 3분이 된 거죠. 실제로. 그리고 만약에 노인분들한테 다른 과제를 준 다음에 그 과제를 다시 한 번 시켰어요. 버튼 누르기를 시켰더니 거의 5분이 돼야지만 아, 이제 3분 지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 신기하네요. 뭘 한 일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도 한번 부모님이랑 같이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살면서 후회 없는 일을 하고 보람되고 같이 있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려면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별로 기억할 게 없잖아요. 새로운 자극이 될 만한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동안 하지 않았던 새롭고 흥미로운 일을 새롭게 해보는 겁니다. 잘 모르는 곳을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외국어를 배워본다든지 뭔가 도전적인 과제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좀 더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서 기존의 익숙한 일들도 좀 새롭게 경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눈이 온다. 또 눈이 내리네. 심드러하게 바라보지 말고 눈이 오는 그 상황 자체를 보고 즐길 수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뭔가 그 순간에 충분히 깃들어서 새롭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아마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을 좀 다르게 느끼거나 나이가 되더라도 새로운 도전을 꾸준히 하려면 우리 삶에 있어서 좀 어떤 의미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마 아시겠지만 영화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었죠.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이라는 부제가 붙었는데요. 사실 이제 버킷리스트 그 영화를 보게 되면 두 사람의 노인이 시안부거든요. 병실에서 만나가지고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 리스트를 작성하잖아요. 하나씩 해보거든요. 보면 스카이다이빙 이런 것들도 있고요. 되게 배낭매고 해외여행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보면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살면서 한 일들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해보지 않은 일들에 대한 후회가 더 크다.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한 후회가.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는데 두 사람이 적은 버킷리스트 보면 사실 좀 황당한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잠깐만 시간을 내면 할 수 있는 것들도 충분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면 우리 자신의 삶 자체가 훨씬 더 충분하게 이게 시간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걸 해낼 수 있기 위해서는 뭔가 용기를 내야 돼요. 일상적인 것들을 넘어서는 용기 같은 게 필요한데 사실 앨프레드 애들러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에겐 용기가 필요하다. 특히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힘들고 이럴 때는 어떤 용기가 필요하냐면 단순히 자기 자신 안에만 갇히는 그런 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고 커뮤니티를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할 수 있는 거 그런 새로운 용기를 가져보면 훨씬 더 풍부하게 살 수 있다. 시간이 비록 빨리 흘러가지만. 문득 궁금한데 교수님의 버킷리스트가 뭔지 궁금한데요. 그러게요.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했는데 저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을 기억에 남는 책을 한 번 쓰고 싶어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읽으실 것 같은데요. 두 분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구를 한눈에 남는 우주의 우주여행을 해보는 게 우주여행입니다. 버킷리스트 저는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생강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